몸을 날리는 딕크가 나옵니다. 오픈 스파이크 스위트 공격! 니오의 백터스 데스틴을 피해서 직선으로 공격을 끄면서 갑니다. 백터스! 안테나 던져! 어깨받고 굴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콜 후위 공격! 반대각으로 떨어집니다. 니콜의 강타를 데스틴이 받지 못했습니다. 라인 쪽으로 뽑아집니다. 니콜 터치아웃! 지금 득점 행진을 보더라도 니콜... 여전히 벽이 높습니다. 니콜 자세 잡고 뜰면! 오늘 경기 12득점! 잡혔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왼쪽 니콜 꽂힙니다. 정대영 선수가 막히기는 했지만 정대영 선수를 한복 이용했기 때문에 김혜진 선수가 미리 가서 기다리지는 못했죠. 그렇군요. 지고 있습니다. 조성화 가운데로 후위! 막혔어요! 니콜가 지키고 있었고요. 이재영 선수의 후위 공격 시도인데요. 늦게 왔어요. 올라갑니다. 파고드는 니콜! 정확합니다. 자, 수비 됐어요. 다시 한 번 니콜이 뜹니다! 안쪽이에요! 들어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 때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죠. 네. 라인 안...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니콜! 득점이에요. 다시 동점! 올라갑니다. 이후위 왼쪽으로 니콜이 끌었습니다. 20대 19. 20점에 먼저 김혜란이 잡았어요. 올려줍니다. 니콜! 밀어치니다! 2세트 도르공사의 세트포인트! 자, 이번 날도 살렸습니다. 붙었어요. 네, 막히는 루프입니다. 자, 루프의 동작이 아주 특이했는데요. 자, 수비됐고요. 도르공사, 니콜! 크로스코스를 때리는 것은 김혜란 선수가 거의 찬스 받듯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낮게 왔고요. 어렵게 올라갑니다. 런딩 스파이크의 루크! 그러나 잡혔습니다. 니콜과 장소연. 자, 니콜이 잡았군요. 올라갑니다. 박성희 잡혔습니다! 니콜의 블록킹! 4세트! 사람들 표정이 너무 낮게 들어갔어요. 다시! 오픈 스파이크! 넘어오라워! 넘어오라워! 아, 바깥쪽입니다. 네! 자, 디그 득점이 될 뻔했었는데요. 누 benim. 이의리. 가운데, 후윗! 니콜의 득점! 8대 7. 도롱사가 풀세트를 풀어나는 경기 운영을 보면요 이전의 풀세트 경기에서도 5세트만 가면 디그 집중 이효희 죽어 니콜 직선으로 빠르게 때렸습니다 문정환이 퍼 올렸습니다 백어택 니콜 서브 타투지 조이스 백어택 막힙니다 3명의 블록커가 뚝 떨어집니다 어렵게 살려 조이스 블록킹 성공 도롱사 날카롭게 동점 서브 에이스 이효희 거쳤고 오른쪽 부위에서 니콜 미시브 올려놓고 조이스 킵니다 막혔습니다 김애란 이효희 니콜 꽂힙니다 이효희 다시 큐입오픈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도만의 첫 공격 득점을 올리고 있는 니콜 이효희 중앞에 백어택 니콜 터치아웃 늘려주는 이효희 세터고요 마치 파이프 공격을 연상케 오른쪽 부위에서 블록킹 했거든요 이효희 언더로 올려줍니다 오픈 니콜 터치아웃 역시 2단 처리 능력이 상당히 좋은 니콜 득점 부분 3위 오픈 공격 성공률의 31.9%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효희 오픈 다시 니콜 꽂힙니다 네 짧았는데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짧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가거든요 역시 디그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위치 선정이 계속 나오네요 다시 한 번 퀵오픈 니콜 15 대 12 이효희 니콜 퀵오픈 네 브로킹 사이로 48.9% 이 부분 3위에 니콜입니다 그렇습니다 4위에 대해서 몸 상태와 경기 감각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빈 공백이고 그리고 서브가 상당히 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받아내는 것이 역시 한규미 선수가 더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레시브 라인이 흔들렸고요 먼 거리 후위 니콜 서브 레시브가 흔들렸고 어렵게 2단 연결 끝에 먼 거리 후위 득점을 뽑아내는 니콜입니다 염해선 오픈 블록킹 잡아냅니다 네 짧은 볼이였는데 결국 득점을 올리는 데는 실패하자 양철호 감독이 바로 끊어가고 있습니다 김주하 오픈 블록킹 잡았습니다 네 볼리를 잡아냅니다 다시 앞서가는 도로공사 두 명의 블록커 장소연과 니콜 이효희 백어택 니콜 터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니콜 선수처럼 가볍게 가볍게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높게 때리는 것보다는요 굉장히 가볍게 때렸을 때 각도라든지 타이밍이 정확히 이효희 선택은 니콜 듀스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더 줘야 됩니다 네네 퀵오픈 니콜 네 니콜 선수는 이렇게 오늘 이효희 백어택 니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참 오늘 몸돌림이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이효희 퀵오픈 니콜 네 니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공격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사이드 김연아 이효희 퀵오픈 니콜 네 뭐 니콜 선수의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거의 노블록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혜림이 들어온 뒤에 받아냈고 니콜 득점 성공 22 대 22 그렇습니다 김주하 선수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니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의 블록커 역시 가장 높이가 낮은 곳을 택 이 되나요 오펜 니콜 나무리 오른쪽 한송이 길게 줬어야 되고요 지금은 니콜 선수에게 완벽하게 손 안에 들어갔거든요 자 환 니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긴 넬리 끝이 나지 않는 GS 칼텍스의 공격력입니다 네 연타 공격이었는데요 그게 수비가 되질 못합니다 저 어려운 자세로 순발력있게 대처했습니다 중앙에서 때렸습니다 네 터치형 네 그렇죠 어떤 수비가 되더라도 따라다니면서 2단 연결해주고 있거든요 니오이 니콜 강탑 네 니오이 중앙에서 후위 공격 니콜의 득점 성공 성공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가뿐하게 또 40 득점을 넘겼던 니콜입니다 황민경 이오이 왼쪽으로 건넷 니콜은 마무리네요 니콜 스칼 위치로 높게 성공 공격 이번에도 또 막아내는군요 니콜 반대가 가뿐하게 득점 성공 문정호 선수가 들어와서 대신 세타 역할을 해줬는데요 오픈 토스가 아니고 시킥성의 토스에요 오픈 토스가 아니고 시킥성의 토스에요 그러십니다 아멘